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릴지 두 번째 인상에 대한 시그널도 같이 줄지 앞으로 추가 인상에 대한 하는 입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이 아마 관심이 모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리는 건 거의 시장에서도 다들 이번은 올릴 거라고 예상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인상도 동결할 것 같다는 전망이랑 인상 전망이랑 거의 반반적으로 약간 박빙이었고요 7월까지는 7월 금통일 때는 기준금리 8월에 인상할 것 같다로 대부분 많이 쏠려서 예상을 했었다가 8월 들어서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그다음에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었어요 올릴 거로 봤는데 네 그래서 일부 몇몇 외국계 아이비들이 이번 하는 금통일에 동결콜을 낸 데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금리가 좀 내려가고 그게 지난주까지 흐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는 이제 다시 사람들이 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전망률이 다시 높아지면 금리가 또 상승하기도 했고 또 한 군데 아이비에서 또 기준금리 인상 전망을 또 내기도 했고 외국계에서 내면서 또 외국인들이 또 같이 움직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을 예고한 거잖아요 지난 금통일 때 예고했죠 거의 명시적으로 예고한 거잖아요 명시적으로 예고했죠 그래서 이제 이번 명시적인 예고 이후에 처음 이제 금통이니까 근데 그때 소수 의견이 한 명이었죠 근데 그분이 지금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금통이 안 들어죠 오늘 그러면 그건 영향을 안 주나요? 근데 사실상 인상 소수 의견이 그 한 분이고 나머지가 계속 동결 주장을 할 거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금통일 때 보면은 이제 통방문상에서 다음 회의 때 현재 완화적인 조치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문구를 넣는 거는 보통 통화 정책을 변경하기 직전 달에 항상 넣는 그런 공식적인 시그널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금리 인상 소수 의견 한 명만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결과 자체가 뒤집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한은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좀 정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보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그분이 이제 빠지긴 했지만 아마 기준금리 인상의 결정 자체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올리면 핵심적으로 올리는 이유가 뭐고 만약에 못 올리건 안 올리면 안 올리는 핵심 이유는 뭡니까? 안 올리게 되면 아마 그냥 이번은 지켜보고 넘어가고 10월에 인상을 하자는 쪽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경기 이게 좀 부담 올라가는 거에 올라가는데 괜히 찬물 끼얹을까 봐 맞나요? 아니면 지금 동결을 주장하는 분들의 생각은 이제 그런 근거들이 좀 있어요 지금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많이 안 잡히고 있고 3분기 경제 지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 같은데 8월부터 인상하기보다는 굳이? 네 굳이 10월 정도부터 인상을 하는 게 좀 더 적절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근데 변이 바이러스가 더 좋아지지 나빠지 사실 그 부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한은에서 판단하는 거는 이게 실물 경제에 진짜 얼마나 부정적 영향을 주냐를 보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자체를 아마 평가를 하는 건데 지금 보면 변이 바이러스 확산 많아지고 있고 확진자 수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국내 소비가 별로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카드 식당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밤에 가면 아무도 없다는데 식당 요식업종의 카드 사용 금액이 그렇게 안 줄어요 네 그리고 전체 신용카드 사용 금액도 7월 달에 늘어났거든요 더 좋은 흐름을 보고 난 당연히 줄 거라고 봤는데 안 줄 거라고 식당에 신용카드 사용이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 생각보다 많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요? 배달 같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모아 놓은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들은 계속 늘고 있고 그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굉장히 비싼 집들도 많아지고 배달하는 집들 양극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도 보니까 3, 4시에 식당을 가서 음주를 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아마 그게 어려운데 그분들은 어차피 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유지되고 있는 데들은 더 집중이 되고 있고 고액 요식업소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를 보는 분들은 전체를 보지 경기라는 측면에서는 디테일을 보질 않으니까 임의선 위원 입장에서는 올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나 봐요? 저는 인장을 미루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올해 2분기 지나면서 일단 제조 지표들은 좀 꺾이고 있거든요 정점진에서 꺾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경기가 사이클적으로 둔화되는 사이클에 이미 진입을 하반기에 들어가서 내년까지도 아마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기저효과로 생각하더라도 올해 대비 내년의 수치들이 좋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이 타이밍을 늦추게 되면 사실 시간이 갈수록 통화 정책 정상화를 하는 거는 더 어려워질 거예요 그런데 내년 어느 시점부터는 결국에는 미국은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정책으로 결국은 갈 거거든요 그 타이밍이 언제냐에 대한 차이만 있는 건데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같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미리 좀 정상화해 놓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기준금리 전혀 인상을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쫓아가서 인상을 해야 되는 상황도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단 미국이 그렇게 유동성을 줄이는 쪽으로 가면 이미 전 세계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준금리까지 인상을 한다는 거는 훨씬 어려운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테이퍼링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리 인상을 동반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리 해놓고 숨을 좀 돌린 상태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게 우리 금융시장을 위해서 더 낫다 더 낫다고 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레벨까지 인상을 하냐 우리 경제가 감당할 만한 수준이냐가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경제가 지금 실질금리 개념으로 보면 기준금리 지금 시장에서는 한 1%까지 인상할 걸 가격에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1% 네 25%씩 두 번 인상을 하는 거를 그러니까 그게 올해까지든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든 그 정도 시간 프레임 안에서 두 번 정도 인상을 인상을 이미 하고 가게 프라싱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1%라는 기준금리 그리고 그 정도가 되면 대출금리가 지금 3% 초반이면 그게 한 3% 중반 그 정도까지 아마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 정도를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냐 이런 판단이 필요한 건데 실질금리라는 개념으로 보면 대출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게 실질금리인데 지금 그게 0%대고요 그리고 내년으로 가면 금리도 올리고 하다 보면 아마 실질금리가 이게 한 1%대로는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실질금리 1%대라는 수준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금리 1%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경제주체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걸 아마 봐야 될 거고 이 부분이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수준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 하에서는 한 2% 중반 정도 이상 실질금리 2% 중반 기준으로 네 실질금리가 이제 대출금리 같은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뺀 거거든요 그러면 기준금리 대출금리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출금리에 대한 어떤 실질금리의 개념으로 보려면 지금 대출금리 신용대출하면 3%대 정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 물가 같은 2% 초중반이라고 하면 그 정도를 뺀 게 이제 실질금리로 남게 되거든요 그게 2% 중반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부담이 될 줄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기준금리 두 번 정도 인상했을 때 근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지금 판도가 어떻게 되냐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 금융시장이 굉장히 흔들렸잖아요 흔들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반도체의 급락도 있고 외국인 매도세도 있는데 향후에 금융정책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겠네 왜냐면 이제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얘기한 부분도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가계부채 문제를 통제하겠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연이어서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플로우가 생겼잖아요 실질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손해질 수 있는 돈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기준금리까지 올려버리면 이자 부담도 커지고 이자 부담은 커지면서 실질적으로 더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못 갖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미국의 테이퍼링보다 훨씬 더 강한 유동성 흡수잖아요 실질적으로 대출에 대한 제한 조치가 훨씬 더 유동성에 큰 영향을 줄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 사실 뭐 ocpp 인상 뭐 이 정도 가지고 이자 때문에 어떤 투자 결정을 보류하기는 가능성은 적은 것 같고요 근데 지금처럼 대출 자체를 총량을 제한하는 식으로 가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신규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이제 거의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동력은 떨어지는 거라서 저도 이게 대출 제한 조치가 훨씬 더 영향력은 큰 것 같아요 기준금리 결정 자체보다는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 두 개가 지금 결이 같이 가고 있고 금리 인상도 같이 그러니까 그 동시에 그걸 그 카드를 동시에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금융시장은 물론이고 경기에 주는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내일 모레 이제 그 잭슨홀에서 뭔가 이제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같이 와버리면 야 이거 너무 좀 한꺼번에 그 임팩트들을 다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예를 들면 금융 정책으로 예를 들면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걸 해보고 그다음에 가계부채에 대한 진작 효과 어떤 억제 효과가 나오면 금리 수준은 조금 보면서 할 수도 있고 또 당장 미국 주식이 오르는 것도 테이퍼링의 시기도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연장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임의선 연구위원이 걱정했던 그 시기가 조금 순연될 수 있다면 우리가 먼저 뭘 딱 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임팩트를 한꺼번에 맞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근데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무슨 얘기 들으셨구나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임팩트가 큰 거는 저도 대출 제한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한인의 결정이 아니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에서의 방향을 보면 그 부분을 바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부동산 규제를 강화해서 부동산 규제를 안정시키려는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는데 지금 그것들이 다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수준까지 가게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부정적인 여파들 속에서 그거를 조금 완화시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부에서의 확장 재정에 계속 이어진다라는 점이에요 불편하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 오피스텔의 보일러 교체까지 여러분이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닌데 요즘 들어 유독 공지가 잦아지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말년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내일까지만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만나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스튜디오를 옮기거든요 말년에 이게 저분 아무래도 3포트위 보시는 것 같아요 한번 모셔야 되겠네 자기 방금 타려고 내일 내일 페어웨 뭐 하면서 한번 모셔서 한번 관리라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나비엔스세요 아니면 뭐 죄송합니다 위원님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으로 갈 것 같고 올해 총 우리나라 정부 지출 승리한 605조 정도 되는데요 내년에도 한 9% 8% 정도 증가한 정도의 확장 재정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돈을 풀면서 가는 거고 풀면서 가면서 대출을 규제하면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렇게 가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확장 재정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영향이 완전히 이제 재정 자체가 돈을 안 푸는 기조로 가거나 할 때 어떤 맞닥뜨릴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은 좀 상세를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금도 있고 뭐 각종 뭐 새로운 신사업 한다면서 정부 지출들이 막 풀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사실 그런 게 깔고 가니까 금리 인상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이게 부동산 관련해서도 좀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까 들어가 있다고 봐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사실은 부동산 가격은 올해 상반기 금융 불안정 얘기하는 거잖아요 올해 상반기 상승률이 작년보다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주식에는 영향을 어떻게 미칩니까 주식은 제가 근데 주식은 대출 받아서 주식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으시잖아요 그 금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거 네 네 네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근데 기준금리를 지금 두 번 정도 인상한 거 가지고는 그렇게 그 이자 자체의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사실 주가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주식장은 그냥 영향을 많이 주는 건데 지금 이런 기준금리 인상 조치랑 대출 규제를 좀 지금 막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주식장에 직접적으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지까지 우리가 미국 금리 기준금리 올리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한 적이 몇 번 있죠 네 네 네 그때는 어땠습니까 금융시장 반응이 우리가 먼저 올렸을 때 우리가 2010년 7월에 처음 인상했거든요 그때 주식시장 좋았죠 그렇죠 특별히 그렇게 막 떨어지는 흐름은 아니었고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를 낸 것도 어제 나온 보고서도 이제 그 얘기거든요 금융시장 우리나라 기업의 실적 추이를 봤을 때 한국은행에서 두 번 금리 올릴 것 같은데 8월 11월 올릴 것 같은데 2010년의 경우에도 선제적으로 올렸을 때 주식장이 나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신용 쓰고 주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건 뭐 25BP 30BP가 사실 큰 의미를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죠 그렇죠 네 어차피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고 네 네 부동산에는 영향을 줍니까? 부동산에는 영향을 더 주겠죠 25BP인데 부동산도 사실 대출 총량 규제 쪽이 더 영향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같이 오니까 총량 규제와 금리 인상이 같이 되면 네 근데 이제 맞아요 근데 금리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재고해야겠다라는 수준까지 가려면 이 정도 인상보다는 더 많은 인상이 사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국제 이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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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는 이제 좀 있으면 나오는데 미국 채 금리는 지금 방향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2.1대 2.2대까지 굉장히 1.1대까지 급하게 빠졌다가 다시 조금 리바운드 한 건데 사실 지난번에 금리 상승기에 뭐 2.5% 3% 얘기하는 분들도 꽤 있었다는 말이죠 지금은 거의 물 건너 간 거로 봐야죠 그렇죠 지금 올해 연말 예상되는 금리 수준만 해도 올해 상반기에 이제 2%까지 인상 상승할 거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 전망들도 많이 하향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수준 자체가 1.2, 1.3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2%까지 가는 데는 지금 너무 많은 그 부분이 남아 있고 이게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시 한번 이제 탄력을 받으면서 상승을 하려면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 이런 시점까지는 아마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그 자체로서 미국 금리가 오를 이유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준이 덜 산다더라도 연준이 덜 사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미 재무부에서의 미국채 순발형 규모가 사실 먼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미 줄어들 걸로 결정이 됐고 그래서 사실 수급상으로는 미국채는 영향을 받을 건 없어요 테이퍼링은 근데 테이퍼링을 함으로써 지금 영향을 받는 게 주시장이랑 환율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공급되는 유동성은 어쨌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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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1200억 달러씩 매입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만약에 10%씩 줄여서 10개월이 없어서 그거를 끝낸다 만약에 그렇게 1월부터 10월까지 한다고 하면 공급되는 유동성이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한 40% 정도 감소할 거예요 연준이 사주는 규모가 그러면 미국 주시장이 그러한 신규 유동성 공급이 감소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다 이겨낼 만큼의 어떤 이익의 성장과 스스로의 펀더멘털의 개선이 있을 수 있냐 이런 거를 테스트 받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테이퍼링 이슈는 아마 주시장이 조금 더 민감한 이슈이고 금리 쪽에는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미국 금리가 오르려면 기준금리 인상이 좀 이제 시작한다라는 시점 정도부터 그러니까 테이퍼링 스케줄은 대부분 지금 금리에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미국의 국채 발행이 순감합니까 내년에 내년에 미국채에 순발행한 9천억 달러 정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올해 워낙 많이 지출을 했고 그럼 내년에도 얼마를 지출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올해 워낙 백신과 관련된 지출 일시적인 것들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제하면 내년에는 국채 발행이 줄어드는 쪽이거든요 그 말씀을 테이퍼링으로 돈 푸는 양을 줄이니까 줄이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 1200억 달러 중에 800억 달러를 지금 국채 사는 거잖아요 그걸로 딱 스퀘어가 맞춰져 있는데 국채 발행 순감과 테이퍼링의 밸런스가 맞으면 국채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되는 국채 수익률에 주는 테이퍼링의 영향은 없다 맞아요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오히려 춘발행 감소하는 영향이 좀 더 커요 아 그러면 국채 가격이 더 올라갈 거면서 그래서 금리가 내려갔어요 아 예 그래서 테이퍼링해서 연준이 안 사더라도 지금 금리는 오르지를 않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테이퍼링 시점에 금리가 상승해서 우리 신흥국 쪽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왜냐하면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으로 환류되는 신흥국 자금의 동의는 훨씬 커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일 수 있겠네요 그런데 환율 입장에서는 달러 공급되는 게 줄어드는 거라서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까지 늘 그렇게 작용은 했었어요 연준이 자산 맵을 멈추고 줄여가고 더 이상 안 사는 단계 그 단계들이 이제 2011년 하반기 그리고 2015년부터 2016년 그 때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는 그냥 다시 QE를 재개를 했고 2017년에는 실제로 정말 테이퍼링을 쭉 하다가 이제 금리상까지 갔던 그런 회수였는데 그 기간에 이제 환율은 달러는 강세 이제 신흥국 통화는 약세 그래서 이제 환율 시장은 영향을 받았었던 것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그런 영향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환율이 올랐던 것도? 그런데 이제 그때 한국은행이 오늘 포함해서 금리를 올려주면 그런 영향을 좀 상세시킬 수 있어요 상세시킬 걸로 예상합니다 환율 안정에는 도움이 된다? 네 지금 그 가계부채가 심각합니까? 가계부채 증가율 수준으로 따지면 올해 들어서는 한 10% 정도씩 전년 대비 늘었는데요 이거가 어느 정도 증가율이 적절한가라고 보면 전체 경제 사이즈 늘어나는 거랑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명목 GDP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가 그거랑 비슷하게 사실 대출도 가는 게 정상적인 거일 텐데요 보면 그 수준보다는 훨씬 대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거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으로 방향성은 가고 있는 거라서 좀 제어할 필요성은 분명히 정책당국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가계부채 증가율과 우리 증가율도 비교해서 봐야 되겠죠 그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각해요? 비교해서 보더라도 국내 가계 대출 증가율이 빠른 속도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부동산 가격 상승한 영향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게 전세도 오르고 매매도 오르고 하니까 우리가 다 그런 부동산 관련 것들이 다 대출이다 보니까 아마 같이 다 늘었을 거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속도는 빠른 편인 건 맞고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대출이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용인을 하고 갔던 게 작년까지의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됐고 주식도 회복이 됐고 거의 회복은 지금 된 상황이니까 여전히 이 정도의 높은 증가율을 용인하면서 가야 되냐는 정책당국들의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가계 부채 문제가 참 심각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전체 국가의 부 중에 정부, 기업, 가계가 어떻게 나누냐가 사실 가계 부채 주는 영향이 가장 큰 거잖아요 가계의 수입이라는 게 기업의 수입이라든지 정부의 수입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주니까 그 줄어든 부분을 부채로 메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본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계가 부채를 증가시지 않아도 소비를 여하에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한데 금리 올리고 대출을 조인다는 게 그게 부동산 안정의 그 중에 하나라고 본 게 아닐까 싶어요 대출 늘어난 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정 상승세니까요 그래요 어쨌든 금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내 기준은 인상성이다 너무 당일날 아침부터 막 전망을 해야 돼가지고 너무 가혹하죠 2시간 안쪽에 바로 결혼이 나니까요 이 정도 되면 정프로가 도발을 하는데 원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원래 나와야 되는데 워낙 이제 카리스마에 눌린 것 같은데 금리는 저도 우리 연구원님 따라가겠습니다 올리는 걸로 가겠습니다 저는 올린다고 보는데 다만 코멘트는 그렇게 강한 코멘트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겠나 올리지만 바로 또 올리겠다라는 그런 코멘트보다는 경제 여건을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금통위가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로링 투자의 이미선 연구위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아침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염불리 염승원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 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선머 여름 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염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 툴을 검색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